아 난 바다 가니까 입술해서 나 이제 겨우 수영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피아노 다 시잖아 우리 동네에 피아노 있는 집이 있어야지 아 진짜? 나는 나름 서당 가야잖아 우리 어렸을 때 대전 엑스피커 막 나는 너무 가고 나갔어 사람들 미가 터지고 저긴 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하자마자 낚시를 해서 횟집에 물회를 떠 달라고 한 다음에 헌팅을 하는 거야 와 이거 못 찾겠다 오 와 넘어가는 거야? 이야 와 바다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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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다 이거 최고인데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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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래도 발이라도 담그지 나 이제 당분간 물에 안 담그려고 분이고 다이빙 끝나서 하하하 오오 옷이 쌈이 맛있었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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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dox peer 나도 연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영웅 요약까지 들어갔는데. 내일 해 뜨지? 검색했는데. 나는 왜 내일 해가 뜨는 걸 알고 있었냐면 저기 보면 배가 보이지 배. 어선들이 보이지. 일단 보인다. 저 배가 뜨면 다음날 새벽에 해가 뜬다는 거야. 저 밤 조업이기 때문에 파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다음날 잔잔하다는 뜻이거든. 날씨가 좋아도 저녁에 배가 없잖아 그러면 급작스러운 폭풍이 온다는 뜻이거든. 아 그래? 알고 있으면 좋아. 어 그러네. 약간 오늘은 좀 똑똑해 보이는데. 약간 제갈공룡이 동남풍을 예견하듯이. 뭔가 딱 저거 하나를 보고 딱 예견하는 거 아니야. 사실 동남풍이 뭔지 몰라. 태풍이면 태풍이지. 동남풍이 여기서 이리저리 저리 부는 게 바람이지. 네 맞아요. 아 근데 나는 이거를 가사를 한번 적어보려고 하니까 난 솔직히 좀 좋은 시간인 게 머릿속에서 아 그럼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추억들이 뭐가 있나를 이렇게 쭉쭉 생각해 보니까 혼자 좀 추억 속에 젖어가지고 좀 많이 써볼 수 있을 것 같아. 네가 지금 그러니까 랩으로 쓰려는 게. 지금 내가 생각에 그거거든.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나랑 이렇게 셋이 살았으니까 자동차가 없잖아. 자전거 한 대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늦잠 자거나 그러면 할아버지 자전거 타고 할아버지 등에 이렇게 하고 쭉 걸어간단 말이야 학교까지. 그러면 그 추억의 곳들이 다 펼쳐지는 거지. 그냥 그런 한번 나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거야. 그런 걸 랩으로 써. 근데 나는 내가 지금 가사로 쓰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루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쓰고 싶은 거야. 딱 하루만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말 연예인 김현중이나 식당 아줌마가 계란말이를 주셨어. 근데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. 배가 부른데 또 먹어야 되는 거야. 근데 남겨도 죄송하고 먹어야 되는 이 고통. 그리고 항상 생각해. 내가 하루만 내가 아니었더라면 고맙긴 한데 하루만 좀 덜 고마워하고 싶어. 그리고 딱 그 랩을 하고 다시 고맙게 살고 싶은 거야. 맞아. 나도 그런 걸 그랬어. 노래 좀 해주라. 그래. 하나 둘 셋 넷. 그래. 하나 둘 셋 넷. 맞아. sol Jet School what ifi plane 고